안녕하세요. 윙크야입니다. 오늘은 북한산에 갑니다. 여름용 장갑을 새로 사봤는데 예뻐서 마음에 듭니다. 들머리인 북한산성 입구에서 계곡길을 따라 국령사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오전 9시 40분 출발 오전 9시 40분 출발 어라 서암사가 뭔가 바뀐 느낌인데요. 원래 돌계단 아니었나 의문만 남긴 채 계속 이동합니다. 오전 10분 출발 오전 9시 40분 출발 겉에 가득하고 오전 9시 40분 출발 오전 10분 출발 오전 9시 40분 출발 도라인 10분 출발 조금발 오전 9시 40분 출발 대남문 방향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멍때리며 올라가는 중 국명사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연등은 언제봐도 참 알록달록하고 예쁘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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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도중에 북한산 냥이를 발견했습니다. 반가워! 여기가 바로 제가 작년 가을에 다녀왔던 단풍 맛집 코스로 소개한 그 장소입니다. 위에 뜨는 카드로 이동하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 다른 느낌이지만 좋네요. 목적지인 국령사 도착입니다. 국령 대불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안녕도 잊지 않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